캠핑장 작달새대비 캠핑장 작달새대비 캠핑장 작달새대비 캠핑장 작달새대비 오늘은 2023년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팀장작 오토홈 266호 장착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오늘 팀장작 오토홈 267호가 장착됩니다. 장착될 오토홈은 2023년 오토홈사의 신제품이죠. 에어스카이 360 어제 계약하시고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장착하러 오시기로 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이 10시 반이신데요. 안전하게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67호 고객님 오시면 장착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3일 팀장작 오토홈 267호가 장착되었습니다. 장착 차량은 기아 모하비, 장착된 오토홈은 에어스카이 360 화이트입니다. 하루 전인 6월 12일 계약하시고 그 다음 날 바로 장착하시게 됐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캠핑장작을 찾아주셨습니다. 267호 고객님은 평소 대물, 민물낚시를 즐기시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고객님이시고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취미생활을 영위하시기 위해 차량만 들어가면 되는 루프탑 텐트를 알아보고 계시다가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오토홈을 선택해 주시고 캠핑장작을 찾아주셨습니다. 안전하고 단단하게 장착을 마치고 사용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이 바빠 이미 사용법은 제 영상을 통해 알고 있다며 바로 떠나셨습니다. 오토홈과 함께 즐거운 취미생활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토홈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팀장작 오토홈 267호 장착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토홈 전문점 캠핑장작이 위치해 있는 대전을 비롯한 전국에서 많은 고객분들의 문의가 있고 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장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착하는 제가 직접 판매하는 이 오토홈사 하드루프탑 텐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있고 확실한 사용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착부터 AS 그리고 나중에 중고 제품을 판매를 할 때 그 위탁처리까지 전부 이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 매장에서 장착하신 오토홈 고객분들이 오토홈을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부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는 참 움직이기 좋은 날씨고 야외 생활을 즐기시는 고객분들이 좀 더 편안한 그리고 간편한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니즈에 정확하게 와 닿는 하드루프탑 텐트 바로 오토홈사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멀리서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루프탑 텐트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오토홈사의 제품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영상 좌측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오토홈 전문점 캠핑장작 앞으로도 오토홈 전문점 캠핑장작의 장착은 계속 이어질 거고 그거에 따른 고객 서비스는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루프탑 텐트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